이렇게 코가 다 잡아 졌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무단을 떠야 되겠죠 떠 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고무단 척단에는 항상 코를 주워 가지고 안뜨기부터 먼저 하세요 안뜨기부터 먼저 하다 보면 겉뜨기 에서 안뜨기로 먼저 첫 코를 뜨고 두번째는 겉뜨기로 뜹니다 겉뜨기 이제 이렇게 한코 고무단 입니다. 한코 고무단 한코 고무단으로 이제 한 여덟단 정도 뜰겁니다. 이렇게 실 하나 돌려 가지고 안뜨기 안뜨기 뜨고 실 돌려 가지고 겉뜨기 뜨고 하나는 겉뜨기, 하나는 안뜨기 이렇게 하나는 안뜨기로 뜨고 하나는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한줄 떠 보겠습니다 됩니다 당신때 jagr 그럼 다음 토요일에 six 백 도 이렇게 한 줄을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깐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떴었거든요. 한 바퀴가 떴었는데 여기서 코 수가 안뜨기 그 뜨기가 코 수가 안 맞을 때는 만약에 한뜨기가 한 코가 더 많다든지 하면 두 코를 같이 떠가지고 한 코를 없애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코를 맞춰주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안뜨기 그 뜨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바퀴 돌고 지금 두 바퀴집 가거든요. 두 바퀴집 가는데 총 여섯 바퀴를 더 뜨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섯 바퀴를 더 떠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여섯 바퀴를 더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뜨기 그 뜨기 고무단으로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한쪽은 나누고 이제 한쪽을 떠난 이 자체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네 목 부분이라든지 아직까지 실이 많이 달려가지고 지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마무리 겨드랑이 부분 마무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은 항상 이렇게 바늘을 접어가지고 땡기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부터 넣으려면 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됩니다. 항상 첫 코를 이렇게 지금 현재 고무단 마무리 이 자체는요. 두 코를 같이 맨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빼줍니다. 안뜨기 그 뜨기를 그 뜨기 하고 안뜨기 하고 두 코를 같이 이렇게 걸어주세요. 끌어주고 두 코를 끌어주고 들어가지고 쭉 뺍니다. 빼주고는 지금 현재 그 뜨기 잖아 그지요. 요 코 자체가 한 두 코를 빼고 나면 차례대로 그 뜨기는 요 그 뜨기대로 요 두 코씩 모아가지고 두 코씩 같이 이렇게 뜹니다. 두 코 같이 그 뜨기는 그 뜨기대로 하고 실을 당기지 말고 두 코를 실을 갖다 딱 뒤에서 잡아주세요. 잡아주고 이 마무리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뒤에 코를 다 당기지 말고 조금 남겨놨다가 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코를 긁고 나서 이렇게 안뜨기는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하고 나서 이제 실을 이 미실을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또 쭉 빼잖아요 실을 쭉 빼고 실을 다 당겨 버리지 말고 요렇게 딱 걸어놓고 걸어놓고는 요렇게 제껴보세요. 그러면 그 뜨기 있던 자리 실이 걸려있죠. 이 실을 끌어가지고 그대로 그 뜨기는 그 뜨기대로 이렇게 두 코를 같이 걸어주세요. 같이 걸고 이 미실은 이렇게 당겨줍니다. 미실 당기고 나면 항상 이렇게 미실을 뒤에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잡아주면 코 죽기가 쉽지요. 코 놓치지 않고 그래가지고 놓고는 뒤에 거 있잖아요. 뒷코 이거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뒤로 해주고 미실은 당겨주고 당겨주고 나니까 요 미실 요 보인다. 그죠? 앞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현재 다 당겨 버리지 말고 할 적에 항상 이렇게 코를 잡아주세요. 잡아주고는 이렇게 놔줍니다. 놔주면은 코가 여기 걸려있죠. 걸려있는 대로 그대로 또 주워가지고 바로 코는 바로 코끼리 하고 항상 뒤에 코를 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놔주고 뒤에 코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워줍니다. 바로 코는 바로, 뒷코는 뒤로 항상 코는 놓치지 말고 그대로 걸어가지고 놓고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항상 이렇게 바로 코는 바로 코끼리 뒷코는 뒷코끼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마무리 이 고무단 씨약이는요. 요렇게 똑같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요 한 곳에서만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뒷부분에는 코를 잡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마무리를 다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지막 코까지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코를 주워가지고 같이 마지막 코 주워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하도록 하듯이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면 요렇게 표시가 없다. 그죠? 처음이나 시작이나 표시가 없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여기서 실 꼬리 감추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대로 감춰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씩 밑에 부분까지 그대로 감추기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요 부분 매듭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우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한번 떠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끝이 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겨드랑이의 부분 하나는 이렇게 끝이 났다. 그죠? 겨드랑이 한쪽 부분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이제 한마디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이제 양쪽에 이제 오른쪽 했으니까 왼쪽을 하고 왼쪽 요거는 이제 코를 이렇게 잡아가 뜨다가 있으니까 요거는 맞아 떠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목하는 부분을 지금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 부분은 항상 요 목에다가 코를 요 앞단을 남겨놨잖아요. 요 남겨놓고 반대편에도 지금 현재 코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코에다가 끼워주세요. 줄바늘에다가 그대로 요 부분은 이렇게 빼가지고 그대로 쭉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서부터 코 줄였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이렇게 주워갈 거예요. 주워가는데 여기서도 맨 마찬가지 여기서는 지금 실 꼬리로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 이제 여기서 연결로 시켜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네 한 코를 이렇게 딱 빼줍니다. 코바늘로 가지고 여기서 쭉 빼올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슬을 한 코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면 더 이상 이제 풀리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코바늘로 이렇게 코를 맺겨주고 한 코를 묶어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지 코대로 이제 그대로 갑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줄여줬거든요. 다섯 세 개 두 개 하나를 줄였기 때문에 줄였는 코수만큼만 줏어줍니다. 한 코를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코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지금 현재 네 개다. 그죠? 이제 다섯 코를 줄였으니까 다섯 개를 줍고 지나갔던 부분 있죠. 거기다가 또 한 코를 줍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코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줍고 나서 돌아가는 부분 있지요. 거기다가 또 한 코를 줍어 줍니다. 주워주고 그 다음에 두 코 줄였으니까 두 코를 줄여줍니다. 두 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한 코 줄였으니까 한 코를 줄여주고요. 그러면 이 앞 단의 코수가 지금 다 주워진 거예요. 다섯 세 개 두 개 하나 주워주고 이 부분에는 이제 올라가는 단마다 다 주워줄 겁니다. 단마다 다 주워가지고 지 코를 다 만들어줄 거예요. 단마다 다 주워가지고 갈겁니다. 양쪽을 요거는 목인 부분 이니까요. 오른쪽 왼쪽 코를 똑같이 주워줘야 됩니다. 코스를 주워가지고 확인해보고 양쪽 코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고 떠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목 부분에는 다 주워졌는데 이제 앞부분에 주워졌고 뒷부분에는 그대로 뜨가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뜨가 나가고 앞목에 앞목에 앞목에는 또 이제 곧 줄여서 넉만큼 또 주워가겠습니다. 단마다 다 줬을 거예요. 단마다 다 줬는데 양쪽 목이 양쪽 목의 앞에 앞부분에 코수가 똑같는지 세어보고 고무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코수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요 부분에도 한 코 줄인 눈 flavoured 자리는 하나만 줬고 2코 줄인 자리는 2코를 줄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에 와가지고는 여기서는 앞 단코 줄서 걸어놓은 자리 있죠. 여기는 그대로 생긴대로 그대로 떠가갑니다. 가벼운 자리는 가벼운 자리까지 지나가는 자리니까 생긴대로 그대로 떠가갑니다. 돌아오면서부터는 이제 고무단으로 해가지고 와야 되겠죠. 요 부분에는 그대로 떠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됐거든요. 코수는 다 줄었는데 양쪽에 이제 목부분에 앞목, 뒷목은 그대로 되지만 앞목 부분에는 양쪽을 코수를 세보고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면 줄여가지고 똑같이 해가 나가겠습니다. 앞부분에 목에는 놔두고 앞부분은 이제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일 다섯 개 옆으로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편에 두 코가 더 많거든요 두 코가 많으니까 돌아오면서 두 코를 줄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단도 무시하고 무늬를 열지 말고 그대로 이제 고무단으로 뜰 거에요 앞단에 그대로 뜯고 앞단에 그대로 떠도 되겠네요 그대로 뜯어가겠습니다 앞단에 그대로 고무단으로 뜯겠습니다 세 콩하고 한 콩 고무단으로 뜰 거에요 두코가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두코가 많으니까 두코가 많은 만큼 코수를 두코를 줄이고 가겠습니다 목부분에 여기서 한코를 줄여주고 두코가 많으니까 두코를 똑같이 해가 가야 되니까 하나 줄여주고 조금 가다가 또 하나 줄여주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한코 더 줄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그대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가 됩니다 그대로 하나 고무단으로 그대로 지나갑니다 목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가 이제 똑같이 맞춰졌으니깐요 여기도 한 8바퀴 목은 한 8바퀴 정도 뜨겠습니다 8바퀴 정도 떠 가지고 다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무단으로 똑같이 8단을 똑같이 떠 갑니다 똑같이 떠 가 가지고 이제 목부분에 마무리 할 적에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대로 뜨면 되겠죠 예 그대로 8단 떠 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끼가 다 떠졌습니다 궁장 무늬 조끼가 다 떠졌는데요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양쪽 겨드랑이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됐고 지금 이제 목 부분 지금 목 부분도 다 이제 고무단이 다 떠졌거든요 떠졌는데 목부분 이제 마무리 하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더 가르쳐 드릴까 싶어서 다시 이렇게 봅니다 목에는 이제 고무단 시작이가 되겠죠 고무단인데 겨드랑이 부분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한번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한번 더 잠깐 잠깐만 한번 여기 지금 앞부분은 세코를 두코를 빼주고 같은 메리아스 떡이거든요 두코를 빼주고 세코째를 떳잖아요 그러니까 끝에서 이렇게 두코를 끼우지 말고 이렇게 끼우세요 안에서 바깥으로 세코를 다 메리아스 떡이거든요 겉떡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가지고 먼저 뺀 끝부터 이렇게 바로 바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양 옆에 바로떡이가 썩어 올라가죠 겉떡이는 안 떼기는 안에서 주워 가지고 안으로 주워 하고 지금 겉떡이 부분은 이렇게 코를 다 빼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 겉떡이는 겉떡이대로 이렇게 끼리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떡이는 안떡이도 코를 다 빼버리지 말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코를 주워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겉떡이 자체를 다 빼버리지 말고 코를 이렇게 남겨둡니다 남겨놓고 이 겉떡이 자체는 바로는 바로 바로 코끼리 이렇게 끼워주고 그래가지고 실을 당겨주고요 그리고 안떡이는 안에서 코를 다 빼버리지 말고 안떡이 자체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이 겉떡이는 겉떡이대로 안떡이는 안떡이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 겉떡이 자체는 겉떡이로 그렇게 하고 또 안떡이는 안에서 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끌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조끼니까 조끼라고 그대로 끝에 그냥 걸쳐 입는 조끼라고 단추 구멍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추를 달지 않겠습니다 단추를 달지 않고 그대로 장미꽃을 하나 떠든지 해가지고 그대로 브루찌를 만들어 가지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브루찌를 만들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다 완성이 된 작품으로 해가지고 장미꽃 뜨는 부분만 하나 만들고 해가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무리를 다 하고요 다 해가지고 장미꽃을 하나 뜨겠습니다 이건 다 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합니다 하고 다 떠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앞에 단추가 없으니까 장미꽃을 한 송이 떠가지고 브루찌를 만들겠습니다 장미꽃 이렇게 모사용 5호 바늘로 장미꽃을 한 송이 뜰겁니다 사슬뜨기 5코를 하세요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해가지고 처음에 사슬코 처음 했던 자리 지역 거기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붙여주고 하나 둘 세 개 사슬뜨기를 3코를 한 다음에 한 개 긴뜨기를 기둥까지 12코를 합니다 12코 하나 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12개 기둥까지 12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 둘 세 개 세 코를 해가지고 바로 밑에다가 사슬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하나 둘 세 개 두 코 건너 세 번째 짧은뜨기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두 코 건너 세 번째 두 번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다섯 번째 이렇게 붙여주고 한 코 건너에 이 사슬뜨기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다 그죠 다섯 개가 됐는데 여기다가 첫 번째 가서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붙여주고 사슬을 한 코 한 다음에 다섯 코를 하세요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하나 둘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해가지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해 주고 다음에 또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를 해가지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또 다섯 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칸에 또 건너갑니다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건너가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또 지자리 갖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칸에 또 건너갑니다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건너가고 사슬 한 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한 개 긴뜨기를 다섯 번을 하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또 짧은뜨기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꽃이 세 개가 완성이 됐었다 그죠 꽃잎이 세 개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꽃 두 송이가 지금 세 송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 송이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또 다시 건너갈 적에는 짧은뜨기로 한 코 갑니다 가 가지고 사슬뜨기 한 코를 하고 이렇게 또 한 길 긴뜨기를 다섯 번 매듭이 요런 부분에서는요 매듭이 있을 적에는 항상 이렇게 매듭을 잡고 가세요 잡고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 가면서 매듭을 안으로 넣어 가지고 꼬리 감추기를 하고 갑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코 하고 사슬뜨기 한 코를 해 가지고 지자리 다 짧은뜨기 한 번 해 주고 다음 코 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또 짧은뜨기 한 번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또 한 길 긴뜨기 다섯 번 다섯 번 하고 사슬 한 코를 한 다음에 짧은뜨기 지자리다가 해 주고 또 사슬 세 코를 합니다 둘 세 개 해 가지고 밑에가 장미꽃요 꽃잎 있지요 꽃잎요 했던 자리 여기다가 사슬뜨기 했는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붙여 주고 요렇게 꽃잎이 이제 다섯 송이가 완성이 됐죠 요렇게 꽃 브러치입니다 장미꽃 브러치 그래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를 한 다음에 요 꽃 요 사슬뜨기 내려가는 부분 있죠 요 풍등뜨는 꽃잎뜨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같이 짧은뜨기를 붙여 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마찬가지 꽃잎뜨는 자리에다가 지금 한 길 짧은뜨기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네 코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사슬뜨기 세 코 했는 자리에다가 갖다 붙여 주면 됩니다 짧은뜨기로 사슬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네 개 사슬뜨기 해 가지고 내려갔던 자리에다가 붙여 주고 여기서 이제 장미꽃 이제 또 두 번째 단위 내려가거든요 두 번째 단위 내려가는데 여기서 짧은뜨기로 가서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붙여 주고 사슬뜨기를 한 코 한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일곱 번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일곱 번을 하고 사슬코 한 코를 해 가지고 지자리 다 짧은뜨기 한 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또 두부 단째 꽃잎 하나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는 또 건너갑니다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건너가 가지고 사슬 한 코를 하고 한길 긴뜨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슬 한 코를 해 한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이제 한 코도 장미꽃 건너갑니다 건너가 가지고 사슬 한 코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뜨겠습니다 과일 Thirty 두부 한 번 네 세 번째 이볼게요 네 세 번째 세 번째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맛이 막 짧은떡에 붙여주고 여기서 꽃을 함께 더 해도 됩니다 더 해도 되는데 불어치니까 적당하게 너무 크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해가지고 마칠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빼뜨기로 해주고 이제 요 핀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말아가지고 붙이면 되겠지요 이제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쭉 땡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실 끈을 끊고 끊고 이제 요렇게 붙여야겠죠 꽃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대로 뜨게 요 핀에다가 핀 구멍에다 같이 끼워가지고 옆대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브로치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브로치가 다 됐어요 이제 이렇게 브로치도 다 만들어졌고 옷도 이제 다 됐는데요 완성품이 됐는데 이제 모두 다 옷을 드라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완성된 작품으로 브로치 꽂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로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옷 다 이제 손질 해가지고 됐을 때 다시 이제 사진을 장미꽃을 만들어보는 부분을 브로치로 만들어가지고 꼽고 다시 사진 찍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꽂고 다시 사진 찍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